대귀랑이 어떻게 이렇게 일 잘해요? 잘하는 일 돼요? 네. 어우 너무 잘하는데? 어우 나누랑이 어떻게 이렇게 일 잘해요? 원래 부터 잘합니다. 원래 부터 잘합니다. 어우 잘한다. 어우 완전 깔끔하게 됐네 그냥. 어우 스승님 어떻게 또 땅밖에 빗자루 들고 오셨습니까? 인생에서 빗자루질 하나만 잘해도 왜냐면 마음에 있는 불편한 기운, 번뇌망상이라 하죠. 이런 걸 싹 썰어버려야 돼. 아 그건 사람들이 못 썰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있죠. 깨끗하게 썰어버려. 어떻게? 그냥 무심하게 들면 돼요? 그냥 썰어지는 거야.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몰라. 용도에 맞게 써면 되거든요. 아시겠죠? 부위입니다. 진실 ces 아멘